기상캐스터 배혜지 말씀하신 대로 현재 윤 당선인은 5월 10일 세정부 출범을 앞두고 인선에 한창인데요. 교계 주요 관심사에 대한 당선인의 입장은 이미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공약으로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먼저 동성애에 관련한 이슈인데요. 윤 당선인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앞으로 보낸 답변서에서 국가인권위의 성적 지향을 포함한 19개 영역에서 이미 차별을 금지하고 있고 20여 개가 넘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존재하는 이상 새로운 법을 제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또 차별금지법, 건강가정기본법, 낙태 문제와 같은 이슈에 대해서는 법을 추진하기에 앞서 국민적 합의가 우선해야 한다는 전제를 제시했습니다. 또 지난해 여름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된 사립학교법을 두고 기독교 사학들이 반발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겼냐면 사립학교가 교원을 채용할 때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의무적으로 위탁한다는 내용이었는데 당선인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네, 이번에 개정된 사학법을 놓고 그동안 기독교 사학들은 한국교회와 함께 헌법소원을 청구하기 위한 절차에 이미 돌입했는데요. 윤 당선인은 사학들이 사회적 책무성과 투명성을 확대해야 하겠지만 사학 운영의 중요한 축인 학생 모집권, 인사권까지 침해하는 것은 사학 운영의 자율성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처사라는 입장입니다. 오히려 사학 특수성과 자주성을 보장하고 사학 자율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에 찬성한다고 밝혔는데요. 지난달 23일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기독사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대선에서 이긴다면 사학법을 꼭 재개정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다른 것들을 살펴보면요. 코로나19 같은 팬데믹, 이런 국가적인 재난 상황에서 민관 협력을 강화하겠다라는 게 윤 당선인의 공약이었는데 한국교회는 이를 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네, 사실 2020년 2월부터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사상 초위를 온 나라가 겪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이 불확실한 바이러스 때문에 국가의 최우선 과제는 방역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지나친 소상공인 영업을 제약하거나 종교활동을 전면 비대면으로 전환하는 등 방역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는데요. 지난해에는 강력한 비판을 수용해서 종교계와 협의하는 가운데 방역 단계를 조율하겠다는 약속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요. 매일 수십만 명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지금과 비교해 보더라도 형평성이 좀 부족했던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과 관련해서 윤 당선인은 코로나19 사태에서 드러났듯 방역 규제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라고 이야기하면서 비과학적이고 천편인률적인 방역 규제는 민생경제 붕괴, 국민 저항과 같은 부작용을 낳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당선인은 재난대응 위기관리를 위한 민관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하면서 재난 발생 시 종교계와 대화하며 대응 단계를 조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동안 한국교회가 정권을 막론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대북 인도적 지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민족 화합의 물꼬를 트기 위한 노력들을 이어 왔는데요.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대북 강경 정책을 예고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실제로 선거 과정에서 대북 정책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현재 새 정부 인선에서도 당선인의 생각과 보조를 같이하는 사람들이 영입되고 있고요. 윤 당선인은 한미 남보 동맹에 기초한 다자간 협력이 필수이며 북한 식량 지원을 비롯해 종교 교류 등을 적극 시행해 평화체제 구축을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북한의 성실한 이행이 담보되지 않는 이상 일방적 지원은 남북 평화를 역행한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인찬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